잠깐만 일단 방제 좀 바꾸고 초딩이랑 초딩 5인큐 대화방 제목은 초딩 일진집합 5인큐 아 5인이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게 초딩만 5명 있으면은 양쪽에서 존나 앵앵거릴 것 같아 어? 가뜩이나 내 목소리도 앵앵거리는데 옆에서 에잇 제란 오빠 제란 형 제란 형 이럴 것 같아요 옆에서 제란 형 바텀 갱 하면서 옆에서 아아주 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란 형 제란 형 제란 형 야 야 현진 아 너 로이조님 아니야? 야 말해봐 여보세요 뭐야 아이 너 나가 이 새끼 이거 중학생 목소리야 피코 예 넌 너 진짜 초딩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는 진짜 태딩부터 초딩이야 너 몇살 몇살이야? 몇살이야? 6학년 13살 6학년이야? 예 왜케 왜케 거들먹거려? 진짜? 야 감수성 어 몇살 니 몇살이야? 11살 11살 아 11살 야 닥쳐 어 맞다 창님 창님 네? 여성분 아니에요? 아닌데 야 이 ㅅㅂ 아잇 짜잇 아잇 목소리 낚지마요 여전줄 알았잖아요 창님 네? 몇살이에요? 13이요 아 13이요? 6학년이네 아 예 오케오케 칸님 네? 목소리 변조하지마요 13살이에요 티라에요 목소리 변조하지마요 아 진짜에요 아 거짓말하지마세요 빠르게 말해봐요 그걸로 목소리가 변걸렸는데 아아 변걸린 목소리 미미 진짜 13살이에요 세균맨이에요? 아니 목소리 변걸린거 같아 진짜 저기요 네 칸님 몇살이에요? 13살이요 창님이 13살이라 그러지 않았나? 네 피코 너도 13살 아니야? 네 아니 네 너네 같은 말 아니야? 이 새키 너네 같은 말이지? 나이가 다 똑같애 야 기다려봐 아 쟤 아닌거 아닌거 같은데 카아 너 고딩같은데 약간 야 카야 니 목소리 들려주면 나 진짜 문상줄게 네 이쒸샤쁼야 야 이 새키야 너 돈에 돈에 눈 돈에 눈 멀었어? 네? 컨셉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잉큐어 갑시다 아니 같이 야 카아 읏? 네? 너네 다 티어가 어디야? 프로! 프로? 누가? 제가! 피코! 피코! 요즘 왜 이렇게 초딩들이 롤을 잘하냐? 와... 야 창 너 몇 티어야? 부사요. 그래야지... 야 저게 정상이야! 안녕하세요. 아 니네 딱 봐도 중학생, 고등학생이잖아. 왜? 나가 이 새끼야 나가! 암메! 뭐라고요? 암메! 닌 맞을 때 내는 소리 말고요. 암메! 아 나가! 왜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많아! 야! 사춤아! 잉! 아니 너무 크게 말하지마. 아니 너 목소리 크게 듣고 싶지 않아. 야 사춤아 닉네임 뭐야? 잉? 닉네임 뭐냐고 닉! 네! 잉! 네임! 저 지금! 아니... 아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! 아 유저 치라고 치라고! 투코레라 치라고! 아니 토코레라 닉네임 치라고! 아니 토코레라 닉네임 치라고! 우와 재난이다. 아이씨! 탁쳐! 닉네임! 아 닉네임 좀! 아! 아! 닉네임! 닉네임 좀 쳐주세요. 토코레라 닉네임! 네! 닉네임 치세요! 닉네임 치세요! 닉네임 치세요! 닉네임! 닉네임 몰라 너? 너 롤 닉네임 뭐야? 이게 닉네임이야? 사치미! 예님! 너 아니 너... 너 매크로야? 너 그거밖에 말 못해? 사치마! 예님! 아니 그거밖에 말 못하냐고 이 새끼야! 아 예! 행님 말고 다른 말 좀 해봐! 무슨 말이요 행님? 아! 지칠래! 행님 초대해주세요! 행님! 아! 행님! 행님! 행님 조용히 하세요! 야! 바텀! 야! 바텀! 내가 바텀! 내가 원딜! 2행님! 나 서포시야! 나 서포시야! 야! 아! 아무나 가! 아무나 가라고 아무나! 아! 아무나 가! 어? 너 행님 타령 좀 그만해! 어? 그 행님만 오네! 500번 되는 것 같아! 행님! 행님이라 하지 말라고! 어? 행님이라 하지 말라고! 행님이라 하지 말라고! 야 일단! 형! 저! 신축주세요! 형! 야 너네 지금 마이크만 바꿔서 말하는거 아니야? 지금?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 똑같애? 야 기다려봐! 야 기다려봐! 타임! 야! 사치미! 예 형! 창! 창이! 네? 피코! 다 똑같애! 이 새끼들아! 너네 마이크만 조금 바꿔서 하지! 아니! 너네 PC방 4자리 빌린거 아니야? 3자리? 아이 목소리가 다 똑같애! 그래! 누가 나랑 바텀 갈거야! 어? 나 나 나 나 나 아 저요! 내가 누군데! 내가 누구야! 왜 누가 취소했어! 세명기록 보면 쓰레시 메라급으로 아 어쩌! 니가 그런다고 메라될 줄 알아? 야! 어? 야 사치미! 예님! 너 행님 좀 그만해라 제발! 형! 저 신중해 주세요! 그래! 형! 아 근데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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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지 모르겠어! 야 그러면 이렇게! 야 저 못해요 너무! 예 행님! 아니! 야 사치미! 예 행님! 예 행님! 칼리포! 예 행님! 야 이씨 형들아! 형님 그만해라! 탈주한다! 아니! 너네 좀! 개성있게 해!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잖아! 저 우리 팀에 말할게요! 아니! 제 목소리 변주하겠습니다! 형님! 아이 너 목소리 변주해도 그거야!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할 이멘트! 함께합니다. 이거 완전 깨이득!